비록 뭐뭐 할지라도 이런 얘기죠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죠 동의하다 어디에 동의할까 명사능구나 필요 필요에 동의를 할지라도 for 뭐에 대한 또 뭐뭐을 위한 보존입니다 보존 보존을 위한 필요성에 동의를 할지라도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강력한 반 안티는 반대는 뜻이야 오염 오염에 반대하는 강력하게 오염에 반대하는 노력들 되겠어요 노력에 동의를 하는 거야 뭐 할 때 비용이라는 것이 고려되지 않을 때 비컨시설 수동태입니다 낫이 있으니까 고려되지 않다 그죠 고려되지 않을 때는 강력하게 동의하는 거야 필요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끊어주겠어요 근데 비용이라는 것이 고려되면 고려될 때는 있게 되는 거야 상당하게 부산에 상당하게 상당하게 덜 동의가 있다 상당하게 덜 한 덜 또는 덜한 동의가 있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죠 얼도우죠 얼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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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있어요 얼도우 그 다음에 여기 이 얼도우가 종속절입니다 종속접속자 시작되니까 이 주어동사 이게 주절이거든요 서로 반대됩니다 반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주절이 핵심 내용이에요 항상 알겠죠 항상 종속절보다는 주절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기 요기가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고려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 보존해야 됩니다 오염에 반대해야 됩니다 오염에 반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의해요 근데 비용이 비용을 생각하게 되면 아 코스트 비용이죠 비용 비용을 고려하게 되면 동의가 참 적어지는 거야 자 렛츠 뭐 뭐 하자 이런 얘기죠 자 우리 한번 해보자 고려해볼까 썸 오브 디즈 코스트 자 이러한 비용들 중에 썸 몇몇을 몇몇을 한번 고려해보자 어떤 비용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것들은 어 뭐죠 포함하고 있습니다 음 자 이게 비용이야 이거 비용 비용이라는 것이 음 이게 이게 뭐하고 보다 수업이 있다 포함하는 거야 수반하는 거야 대로 간나 뜻이야 제안이라는 것을 제안 어 뭐에 대한 거죠 자 인디비젤 액션 개인적인 개인의 개별적인 행동 행위 에 대해서 제약을 이제 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리 로케이션 재배치 로케이션의 위치를 놓는 건데 럴은 어게인의 뜻이야 재란 뜻입니다 다시 배치를 해줘야 되는 거야 산업 그 다음에 일자리 재배치 산업하고 일자리의 재배치 가 이제 있어야 되고 어 그 다음에 새로운 어 이거는 관료제도 어 관료제도 관료제도 필요해 엔드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어 이 발달인데 개발로 보면 발달 개발 비싼 거야 비싼 새로운 비싼 새로운 기술 기술의 개발 같은 것들 어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포함하는 거 한번 보자 첫 번째 개인의 행위 제한 두 번째 배치 산업과 일자리의 재배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새로운 관료제도 마지막으로 개발 신기술 같은 거 가피산 신기술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 이런 것들이 비용에 해당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인 뭐뭐뭐가 되겠습니다 자 인하연지 나오죠 평가하는 거야 assess 평가하는 거야 뭐를 평가하는 거냐면 오염에 대한 이슈 되겠습니다 문제 이슈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말이야 비용이라는 것은 as well as 뭐뭐베네피트 as well as 나왔어요 자 B 뿐만 아니라 A A 뿐만 아니라 B도 A 뿐만 아니라 B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돼 must have to의 뜻이구나 그죠 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야 반드시 고려되어져야만 한다는 얘기야 얘가 중요한 거야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좀 적겠습니다 not only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not only A 벌어서 B 아이고 공간이 부족하네 같은 말이 B as well as a 이죠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B가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동사도 이 B에다 맞추는 거야 이렇게 수율치 알겠죠 동사도 B에다 맞추는 거야 A는 그냥 비교 대상이야 이 베네피트 혜택이란 말이야 혜택 혜택도 고려해야 되지만 야 비용도 고려해야 돼 이 얘기야 in ing 있어요 in ing 그죠 in ing 착착 ing 할 때 ing 하는 데 있어서 이럴듯이 그죠 혜택도 혜택도 고려해야 되지만 야 이거 비용 고려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많이 쓰이죠 따라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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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be unlikely 뭐뭐 할 것 갖 이 않다 이런 얘기야 that 이라는 것은 안 할 것 같아 that 이라는 걸 안 할 것 같아 이 뜻입니다 우리는 decide 결심하는 거야 결정하는 거야 우리는 결 심 하 다 결심하고 결정을 하는 거죠 시 행 하 다 도 잇 하 다 도입을 안 할 것 같아 돈이 많이 들면 뭐를 어 오염이 없는 이 어 정 책을 도입을 안 할 것 같아 왜 돈이 많이 들으면 비용이 많이 들으니까 자 부연 설명하죠 that would be impossible to implement 자 그것은 아 여기서 이것은 노 폴루션 팔러시를 얘기하는 거네 오염이 하나도 없는 정책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야 그것은 불가능한 거야 투 뭐뭐 하기에 이거는 실행하는 거야 실행하기에 어 불가능한 것 되겠습니다 어 여기 형용사가 있어요 그리고 투 나옵니다 그러면 뭐뭐 하기에 어 형용사 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실행하기에 불가능한 실행하기에 불가능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예가 빵 하나도 없는 거를 만드는 정책은 불가능한 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오 심지어 어 이게 어 어 프로치 접근하는 거죠 뭐 뭐 뭐 뭐 되겠습니다 우두비가 동사네 접근하는 것은 너무 비쌀 거야 접근하고 다가가는 게 너무 비쌀 거야 어디에 다가가는 거냐면 기준에 무슨 기준이냐면 거의 없는 리트는 거의 없는 거야 오염이 거의 없다는 기준에 다가가는 거죠 보 매니 에게 많은 매니가 많은 사람들이야 또는 보 위에서 이 정도로 가도 되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공예가 거의 없게 만드는 것 자체도 아주 비쌀 것 같아 공예를 0인 거 공예 0인 거는 그건 불가능한 거고 거의 없게 하는 것도 아주 비쌀 것 같아 대신에 대신에 우리는 뭐뭐 할 것 같아 선택을 하겠지 최상 최적의 수준 오염이 최적 수준을 선택하는 거야 왜 비용 때문에 비용 때문에 이게 노 플루션 하면 제일 좋은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럼 리틀 폴루션 하면 이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 그래서 어떻게 돼 그냥 적절한 수준에서 그냥 오염 처리하자 왜 비용 때문에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